월요일 금요일엔 엎어져 토요일날 토했어 위장병의 고혈압 아무래도 이상해 담배 끊고 술 끊고 손이 떨려 죽겠어 모두 나만 보면은 불쌍하게 되었대 젊은 나이 아깝대 마음에 준비하래 뭘 준비하라는 거야? 무슨 일 죽겠네 예수님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뭐라 뭐라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알 수가 없어 무당불러다 구슬한 거야 돼지 머리가 술안주로 보였어 딱 한 잔만 더해 한 잔만 더해 한 잔만 더해 한 잔만 더해 2부 Premier 7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